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반적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경기복이 가시와 레이솔. 전복현대가 왼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주폴을 낙힙니다. 헤디로 짧게 떨어뜨린 볼. 왼쪽 연결 시에도 에두 연결 좋았어요. 에누드가 킹카트단대! 골! 업사이드네요. 업사이드에 걸리네요. 이재성 들어와 있었는데요. 띠그에서 많은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악에 또 3회, 우리 대한민국에 3회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누드가 킹카트단대! 자, 다시 한번! 엔딩! 자, 골! 골! 네! 자, 선지 않고 업사이드인데요. 아, 이것도 업사이드에 걸리나요. 아, 지금 조승환 선수인데요. 자, 지금 확실하게 골로 봤는데요. 골이 뒤쪽으로 잘 떨궈졌는데요. 네. 자, 앞쪽으로 끊어들어가는 반대쪽이었는데. 아, 조금만. 자, 맞고. 지금 막쪽으로 두고 왔다는 판정이. 어, 전복연대의 공격이요. 춘면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킹의 정압토를 좀 높여야 됩니다. 네. 자, 높이. 자, 떨어진 볼인데요. 자, 반대쪽. 자, 킹카트단대! 아, 이건 뭐. 골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인데요. 지금도 최초승 선수가 잘... 아주 연결이 됐고. 네. 이것을 이재성 선수가 잘 노렸고. 바로 슈팅까지 기가 막혔는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 조금만 낮았으면 바로 골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아, 볼 차단 좋았습니다. 자, 이쪽 짧게. 자, 쇼패스로 다 내주고 들어하는 이재성인데요. 자, 뒷구 맞았는데요. 아, 총격합니다. 자, 엔닉요 한쪽. 자, 파워 들어옵니다. 한결 들어와주고요. 한쪽 크로스에. 자, 반대쪽에요. 자, 단순! 어, 네. 자, 승현우 골키퍼가 거둬냅니다. 자, 지금도 에듀 선수, 엔닉요 선수. 에듀 선수가 좀 더 나왔다가, 엔닉요 선수가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연결해줬고. 크로스 연결 기가 막혔고요. 자, 엔닉요 선수의 존재감입니다. 자, 여기서 반대쪽은 잘 봤는데요. 네. 아, 한계훈 선수. 아. 승현우 골키퍼의 선방이네요. 네 지금도 패딩 슈팅결은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이지영 선수인데요 반대쪽이에요 잘 봤어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따라지는 번에 따라지는 번 자 이지영 선수 자 이지영 선수 자 이지영 선수 자 이지영 선수 김에이에서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이지영 선수인데요 네 자 위치 선정 낙하 선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자 라임 컨트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시아 레이소리인데요 자 킬기 갑니다 자 이지영이에요 이지영 자 크로스보다는 지금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영 선수가 이런 것 같아요 장수의 파울 자 에어낭년데요 에어낭녀 자 프리킹 최초 아 네 아 직접 골문을 누렸습니다 야 에어낭녀의 킥은 살아있어요 네 네 어우 강력한 킥이었죠 아 지금 또 수게로 골키퍼 볼철이 좋았네요 네 야 묵직한 무회전 슈팅 에어낭녀 제대로 얹혔는데요 오우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가마차하기 아주 좋은 위치였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하게 프레싱을 해야 되는데 전북현대도 많이 힘을 쏟았죠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득점 없이 전후반 경기 종료 자 0대0 1차전은 무승부를 거두게 되는 전북과 가시아 레이소리입니다 수演aina 전북 officials 강력한 도전 희 bị 실 były 수렴 사ysz dr원 사 lush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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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